그래. 손. 하하. 그래. 신윤 씨가 죽을 때 이렇게 죽었어요. 그러니까 해감을 뜨는 잔다는 거죠. 그죠? 자 저희 팀은요. 더운 유민네. 예. 자 가볼까요 이상호 씨. 이게 경우의 수가 있죠.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. 잘 잘 넣어. 잘 넣어. 모르겠나. 어어. 어. 아리까리. 모르겠나. 제발. 사실 피어는 최재원 아주 잘했습니다 이상호 씨가. 응. 조은이도 잘하고 있어요. 네. 재훈 씨가 강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강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잘 봐요. 지금 뭘까요? 자 자 자. 손을 좀 더 세게 넣어도 괜찮아요. 손을 좀 더 세게 넣어도 괜찮아요.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거. 생긴 건 멀쩡한데. 자. 자 5초 남았습니다. 자 가겠습니다. 하나. 둘. 셋. 칼국수. 아. 칼국수. 아니 이게 뭐야. 아니 이게 뭐야. 라면. 꼬불꼬불하다고. 세 번째는. 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이상호 씨. 대신 표현을 하셔야죠. 야 이거 잘할 거야. 네. 어디 가세요? 잘하네. 아 잘하네. 아 잘하네. 어딘가 뭐 우리 여성스러움이 있다니까. 아 잘해. 아 잘해. 다시 한 번. 다시.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. 어 야. 하하하하. 점점 이경규 씨하고 김국진 씨 싸운 것 같아요. 하하하하. 이 코너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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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응. 응. 자 가보겠습니다. 먼저 알겠죠. 하나. 둘 셋. 모델. 예이. 모델. 예이. 예이. 맞고. 알았어요. 저희 팀. 리듬 리원. 예. 예. 파이팅. 파이팅. 이장렴 씨. 네. 이장렴 씨가. 잘 할 거야. 아 이거 또 얼마나 크게 하나 봐야죠. 혼자서 어떻게 그래. 야 저래가지고. 아 잘한다. 어려운데 이거. 되게 단두리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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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정답으로 아들하네. 그렇지. 바빠보다 낫다 설명이.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네요. 자 어머니. 자. 어머 어머 어머. 무슨 짓이야. 무슨 짓이야. 하던 대로 하세요 믿음이 하던 대로. 아주 좋아요. 오케이. 사닉. 그렇게 하니까. 시어리드 같지? 오차님도 그렇고. 하나 둘 셋. 강강슬리. 강강슬리. 오. 예. 예. 강강슬리. 예. 예. 아니 지금 두 분이 다 있잖아요. 예. 아니 아니요. 한 번째로 갔습니다. 한 번째로 갔습니다. 한 번째로 갔습니다. 이제 한 번째로 갔어요? 뭐지 길게 해. 강강슬리 가서 자기 자기 아세요. 몇 번씩 치고 말이야. 하여튼 우리 갈 때 한 번 봐봐요. 어떻게 하는 거야. 내가 싹 다.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네. 아 이준용 씨. 네. 우와.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. 아 너무 쉽다. 너무 쉽다 이거는. 에헤이.